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아니 그럼, 뭐 좀... 이리 와라, 어디 가냐? 너무 근접 촬영 아닙니까? 어? 너무 근접 촬영 아니야? 아니야... 프레시카이터 진행해... 힘내 있어! 저요! 박수욱이요! 아, 형... 편하게 살려주는 것 같습니다. 방향이 좀... 아, 형, 형! 아, 형, 형, 형! 방향이 좀 많이 더럽고... 아, 형, 형, 형! 지금 뭔데요? 뭔데 이 카메라 지금? 오, 큰일 났다! 오, 뭐... 오... 오, 물 맛있나! 엄마가 지금 안 됐어! 저 질문 타임이래요, 지금! 안 찍고 있네! 뭔 소리지? 어? 어? 널 만겨주겠어! 본인 생각하는 3점 미남 3점! 혜민이 형! 혜민이 형! 야, 세상 잘 돌았네! 세상 잘 돌았네! 바로 앞에 있다고! 여기까지! 3, 3명이요? 혜민이 형! 혜민이 형! 민호 형! 더 해도 돼요? 다섯 명 해도 돼요? 어느 섭섭선배? 술술 나오지 않고 막히네! 자욱이에요! 술술 안 나오고 막히네! 어? 미남 타투! 어... 제가 이렇게 하기 기억에... 미남, 미남 3 타임! 도완이가 생각하는 미남, 탑3라는 믿어요! 역시... 가나 힘든 걸 해야 돼! 가나 힘든 걸 늘려? 가나? 지금 이 시간! 하하하하 포수업 훈련할 때? 아무래도 운동하는 게 힘드니까 포수업 훈련할 때가 제일 힘들어 그럼 이정시 코침한테 한 마디? 이정시 코침한테? 코로나 조심하세요! 이정시 코침한테? 근데 이거 또 나가잖아요! 나가라고 하는 얘기야! 열심히 하겠습니다! 캠프 열심히 잘 마무리해서 야구장에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! 감사합니다! 아니 달라고! 아이씨 달라고! 아이씨 운지말! 아이씨! 이거 하면 유튜브 나가는 거예요 이제? 재밌어요! 재밌어요? 네 저 세 번째! 세 번째? 왠제는 좀 적응되었어요? 네 그런 거 같아요 작년까지 적응 못했는데 저희도 안 되고 지금 룸메이트는 누구랑 쓰고 있어요? 저 힐진이요 잘해줘요? 너무 잘했어요 저 흔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나 방에 과자가 너무 많아서 언제 다 먹지 그런 걱정이 있는데 너무 좋습니다 과연 먹고 싶은 거 아니에요? 저요? 지금 삼겹살이에요 삼겹살? 국이 자주 나오는 거 같던데? 네 근데 홍국이 더 맛있죠 팀 내에서 미남 탑스를 뽑는다면? 다 잘생기셔가지고 저희 저희 다 투수 야수 다 합쳐서요? 응 다 합쳐서요? 근데 진짜 사실 처음 보면 멋있어 투수 야수 나눠야 될 거 같은데? 그럼 투수에서 얼굴만요? 우기빈 선배님 우기빈 선배님 그다음에 인수환 선배님 응 그다음에 기상의 시간 감사합니다 네 좋았습니다 네 잘했어 아니 저 좀 이거 다시 해야 될 거 같아요 오늘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바로바로 나왔어요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탑3도 우성환 선배님과 우유성 선배님 대우 형인 것 같습니다 우성환 선배님 하하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